오늘은 누가복음 16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돈과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사의 이제 24년 새해 참 비상하는 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물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춤이 올라감같이 피곤치 않고 곤빛지 아니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력으로 새해물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들 여러가지 참 생명은 많이 연장이 됐지만 삶의 연수는 많아졌지만 그러나 삶의 질은 만성질환으로 말미암아 참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당뇨나 고혈압이나 또 심혈관질환 또 뇌혈관질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또 어렵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질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적인 이러한 조사에 의하면 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만성질환에 더 고통을 받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병에 노출되고 질병의 진전이 빨라지고 하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적인 문제다. 돈의 문제다.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몸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이 풍족하지 아니하면 몸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자율신경의 조화가 상실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노아드레날린과 콜티솔 이런 것들이 많이 분비되고 또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기분도 안 좋아지고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몰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한 해가 됐으면 좀 잘 살아보는 방법이 없을까? 평안하게 돈 벗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과연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내가 받는 보수가 합당한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기분도 안 좋고 또 이직을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사업도 과연 올 한 해 동안에 잘 될까? 이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기분이 나는 참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신앙 생활에 신앙의 영적인 성숙도가 높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합니다. 매일매일 먹고 살고 입고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삶에 만족감을 누리고 산다면 주 안에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산다면 무슨 걱정,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직장의 불안 또 혹시나 직장에서 퇴출되지 않을까 승진해서 누락되지 않을까 사업에 요새 경제 난이 좀 있는데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근심 걱정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적인 그러한 풍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반응하고 그 말씀의 언약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친다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피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모든 피로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약속을 하고 우리는 돈과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이한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이한 청지기 주인의 재산을 맡고 있는 청지기예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 들리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공무원으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에도 감사원이 적발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있죠. 보니까 직원들 작업복을 하는데 몇만 원이면 10만 원 안쪽으로 살 수 있는 것을 50만 원에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또 직원들끼리 그냥 호화 음식점에 가서 회식을 하고 선물도 다 국민의 혈세로 나눠서 했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감사원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인이 맡긴 그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직하게 그것을 잘 관리하느냐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인데 그 청지기가 그냥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물쓰듯이 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기도 하고 자기 재산도 아닌데 이렇게 낭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주인이 불러다 놓고 이러한 소문이 들리는데 이건 옳지 않다. 이제 너는 청지기로서에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퇴출이 되는 것이죠. 잘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청지기는 이야 큰일 났네 이거. 이제 내가 그만두게 되면 뭘 해야 될까. 노동을 배운 기술도 없는데 노동을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이 몸이 이렇게 노세해지고 이제 힘도 없어. 일용직 노무 일도 감당할 수가 없어. 누가 나를 써주지도 않아. 자 그렇다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손을 벌리는 이러한 불쌍한 자가 되는 것도 문제야.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꾀를 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직군의 권한으로 주인과 또 채무자의 관계에 그 서류가 있는데 그 채무자를 주인에게 빚을 진 채무자를 불러서 너 얼마를 빚었느냐. 밀 100석을 빚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50이라고 써라.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거짓된 증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내가 퇴직하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를 영접할 것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많은 좋은 물질적인 편의를 봐줬는데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써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사실 현대법으로 보면은 배임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어봤더니 그 배임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직무를 타인의 유익 자기나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되게 이런 물질을 돈을 이렇게 취급하는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유익되게끔 또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데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뜻밖에도 주인이 그 청지기 불이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혹시 이것이 좀 성경의 기록이 좀 다른 데는 혹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가 다른 성경의 이러한 비유 그런데 누가 보기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이 불이한 청지기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그러한 거짓된 증서를 통하여 자기가 이제 나가서 얻을 이득을 취하는데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가 이게 참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아주 비밀 중에 하나다 말이야 비밀 중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관리하고 또 재정을 관리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잘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가 너희가 벌은 돈이 너희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하루에 40시간 50시간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임금으로 받은 건데 그건 내 돈이 아니고 누구 돈입니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프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하셨더라면 그 우리가 얻는 그 돈을 봉급이든지 사업에 버는 돈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청직이다 바로 청직이를 뜻하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직분이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돈과 재정을 관리하는 첫 번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생각하는 것이 내가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부어주신 재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오이코스라는 집이고 네모라고 하는 네모란 그 뜻이 관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청직이로서 그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10편 50편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라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미라 내가 숯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염소에 그 피를 드리고 수소에 고기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그거 잡수시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거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보는 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 이러한 것들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용돈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물질을 관리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신다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왜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는가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그 직분을 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참 노예로 팔려가서 형들의 그러한 농간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바레 집에 말해요 그 청지기로서 관리직으로 하는데 너무나 성실하니까 다 맡겨버려요 아내 외에는 다 맡겼다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런데 또 아내의 유혹에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똑같이잖아요 또 감옥에 가니까 너무나 성실하고 그 감옥소에서도 진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보살피고 또 동료 죄수들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섬기는 이러한 자세를 통하여 그 감옥소에서도 모범수로서 참으로 이름이 날릴 정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았다 그걸로 인하여 결국은 꿈 해몽을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든 것을 애굽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겨버리는 이러한 청지기로서의 요새베 그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관리입니다 재정관리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돈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하는가 이것도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관리하는 자에게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돈을 잘 관리하는 자에게는 번영하는 물질로 번영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천국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맛보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관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면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을 맡기게 됩니다 요셉이 작은 보디바레 작은 집에 충성했을 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애굽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 3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청지기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확실하게 진심을 보이고 관리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의 청지기로서의 신실함이 있는가 아닌가를 하나님께서 가늠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과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얼마 마치 과부가 전 재산인 두랩돈을 헌금함에 집어넣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다른 부자가 드리는 헌금보다도 액수는 적지만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 우리 전인치유 사역 여러가지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사역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이루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여러가지 이러한 피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을 두셨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피로를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빛이 되기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당치하자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 드린 그 에베소 교인들 대사로니카 교인들이 그 어려운 극한 가난 속에서도 바울의 성교를 위하여 헌금한 것을 가지고 향기로운 재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시는 재물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자세를 통하여 신신한 청지기로서의 인정함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1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만군의 요호화가 이루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그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나는 월급이 이 모양 이 정도인데 내가 뭐 어떻게 그거 가지고 말이야 무슨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봉이 세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메뚜기를 통해서 메뚜기라는 게 무슨 갉아먹는 곡식을 갉아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업이 실패하게 되고 직장에서 퇴출되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고 어려운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번 아무리 연봉이 많고 사업이 잘 돼도 순식간에 망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막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월급이 똑같아도 나가는 게 별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돈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념책에 기록되게 된다 행위록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이 있고 또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행위록이 있어요 기념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념책에 그 행위가 기록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불이한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뭐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셨을까요 불이한 청지기가 퇴출당하기 전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주인의 재산을 거짓되게 서류를 작성하게 해서 나중에 자기가 받을 그러한 유익을 위하여 한 것이 왜 지혜로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불이한 재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불이란 말은 아디키아란 말이에요 아디키아란 말은 불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디코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은 만모나스에요 만모나스 만몬주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재물지상주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자체는 중성 뭐 어떠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돈 자체가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이한 것이라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 썩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져도 세상을 떠날 때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공수로의 공수고 적신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왔으니 내가 빈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이라는 것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롭게 사용했을 때는 그 재물이 그야말로 그 드린 사람에게는 공적이 되는 거예요 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념책에 기록할 만한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이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그 이유는 이 의롭지 못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 구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서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자들 또 가난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재물을 돈을 빌려주거나 구워주는 것 또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러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음원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 하나님이 빚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행하던 그러한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만드는 그러한 행위는 사실은 배임죄에 해당한 것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를 도와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의 태도는 이와 같이 그 빚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빚을 탕감해 주는 그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산으로 하나님의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그가 칭찬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게 나오는 것이 바로 그는 미래에 대한 예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직장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냐는 사람들로 이 돈에 대해서 탁월하게 잘 관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식을 투자하거나 노후에 어떠한 그 재물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들보다도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 그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지만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불이한 정지기를 칭찬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 미래는 어떠한 미래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독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은 언젠가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누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사람에게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정지적인 이러한 삶을 관리를 하고 있느냐 과연 우리는 이러한 재물로 미래에 대한 삶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불이한 청지기는 바로 자신의 미래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참 뱀과 같은 그러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인 주인은 그를 칭찬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예비하는 지혜가 바로 청지기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두고 내 곳간에 은행에 현금을 많이 쌓아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노후가 되면 야 이 헌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야 내 노후는 이제는 완전하게 예비가 돼 있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만약에 부른다면 그 재산이 누구게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노후에 세계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이리저리 치고 다니고 그래서 노후를 평안하기 위해서 그걸 목표를 두고 적금을 두는 사람들 몇 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작 노인이 되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하니까 몸이 망가져 몸이 망가져 그 돈 하나도 못 쓰고 세상 떠나더라 이거야 얼마나 참 성경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물질적인 이러한 관리를 우리가 할 때 이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하늘에 보아를 쌓아두는 하늘에 적금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험해 보라고 그랬다니까 하나님께서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내게 너희가 드리면 내가 너희 곳간에 쌓아둘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뭐하라 시험해 보라 테스트 나를 테스트 해보라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오는 겁니다 이거 참 어떤 분들은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이 1조 미략도 틀림없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노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미래를 좀 예비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천합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쌓아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고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 되어도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물을 주고 병든 자에게 도와주고 찾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또한 신방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선한 이웃이 된다면 내가 선한 이웃이 되고 그분이 상대방이 나의 선한 이웃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사람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로 부어주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새해 들어 이것을 우리는 잘 처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속에 적용해 가는가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물질적으로 힘들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많게 주시든 적게 주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과부가 두 랩돈을 드리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은약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뭐한다고 그랬어요 도적질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도적질 하면 그 돈이 조금 더 잘 벌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더 큰 손실과 더 큰 어려움이 그 반대로 가네요 메뚜기가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존과 독록이 해하게 되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그 쌓아놓은 물질들을 싹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약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새해에 이 물질의 관리 이 불이한 청지기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것 세상적으로는 좀 불법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로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망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먼저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배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건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범사의 문제가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 돼 그 합한 삶은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이에요 물질관리 재정관리 우리의 마음의 관리 우리의 몸의 관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과 청지기의 삶 선한 청지기로서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사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투자하시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구주가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건합니다 매일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놀라운 풍성한 생명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최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사업태의 문제를 잘 관리함으로 말미야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백배로 거두게 하시리라 놀라운 풍성한 생명 나아가서는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이 투자한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건합니다